남자 배구에서는 정규리그 2위로 올 시즌을 마친 우리 카드가 6년 동안 팀을 지휘한 신영철 감독과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했습니다. 신영철 감독은 2018년 취임 첫 해 창단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을 비롯해 이듬해 정규리그 1위 2020-21 시즌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. 신영철 감독은 열정적인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구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정규리그 4위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여자 배구 GS 칼텍스는 이형택 전 IBK 기업은행 코치를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. 지금까지 고스포츠였습니다.